오늘 이 분을 만나러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초대신 가수 장민호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값이가 나의 여자야 하나뿐인 나의 여자야 상처 풍선이 병이 되어버린 당시 여행값이 사랑받게 하는가 눈을 알아서 바라만 믿고 갇힌 줄 아냐 마부아 진정한 사람아 나처럼 나아닌 내 마음이 살살해 눈을 보지 않아 어느 사람아가 그라리었나 그라리었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잠시라 여행값이 하아아아아 하아서 나의 여자야 하아 하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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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xting아 여기저음에서 저음을 믿는ata 슬픈 슬픈 마음이 미래에 도움내 지어두신가 나랑 사랑하는 기쁨같이 사랑 나랑 지척하는 사람 안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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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창문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아니 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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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아우 생일 축하 그래요 오늘 오늘 제 생일인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시네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자 우리 뒤에도 엄청 많이 계시네요 자 우리 뒤엔분들만 함성 한 번 들어볼께 하나 둘 셋 자 우리 앞에 분들 함성 한 번 들어볼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워풀 대구 가요제에 이렇게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대구에 이렇게 왔습니다 음 지금 무엇보다 긴장하고 있을 참가자분들이 저 무대 뒤에 계신데요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서 가수가 되기를 꿈꾸시는 모든 출연자 여러분들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? 고맙습니다 명절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? 네 왜요? 왜요? 저도요 저도 여기 오려고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오늘 생일에 그래요 너무 반갑고요 네? 아 세계 축하 노래를 부르라고요? 내가요? 아니요 아니요